찬갑 찌고 하곤 해. 이거 벗겨주면 한 번 더 하죠. 아이고 시끄럽다. 노래 좀 할게요. 네, 1분 반으로. 여기 노래방 켜이야. 평생 처음이야. 나는 애 평생에 처음 노래방 가봤어요. 총각 때는 솔직히 얘기는 새끼 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러니까 새끼 집에 가면 노래 부르잖아. 그럴 때 따라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먼저 하나 딱 부르고 아버님도 하나 불러보세요. 나는 꿈 너무나 가슴이 없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기회는 오질 않아 그대의 능력 피하지 말아요 저 노래를 불러야 돼요, 탐퐁놀이 가면. 탐퐁놀이 가면 이 노래를 꼭 하죠. 깜빡깜빡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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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력 닦는 사람 타퐁놀이 가면 공연 인연 수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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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아 tube 아까 곡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. 수리슬 찔레꽃이 엄청 많네, 이 노래. 柔게. 마스. 안 먹었어 나, 안 먹었어 나. 뭘 안 먹어요? 어머님 안 드셨어요?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? 띄어봐요 벼룩이지. 아니 지금 내가 먹으면서. 먹으면서. 전화도 안 받던데. 전화 못 들었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야. 어머님이. 상은 많이 치웠네. 몇 점씩 드셨어요? 몇 점씩 안 먹었어요. 안 먹고 내가 지금 숫자인가 떡 안 먹었지 고기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지. 그럼 뭐 드셨어요? 지금 뭐 지금 드시는 게 뭐야. 지금은 계장 이거 사가지고. 계장만 드시면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비교해 놓으셨어요? 아니 내가. 이게 아니고 원래 비벼서 왔어요. 아니 얼굴이 지금 보니까. 반달과 찍었어. 등근다리 떴는데 무슨 얘기야. 지금 완전히 나는 추석 부릅쌀 느낌으로. 안 온다더니 왜 이렇게 또 왕창 또 만나 했지. 안 온 줄 알았거든요.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.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차남 댁한테 전화해도 또 전화를 안 받아요. 차남한테 전화했죠. 그러니까 카페를 가셨다가 많이 나달라고. 아주 그냥 양껏 푸짐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잔소리 할 줄 알았어 또. 나는 안 오는 줄 알았지. 아이고. 안 오고 이제 마음 편하게 먹는다. 그러면 빨리 드시고 와서 집을 기다리고 계시든지. 오늘 저기 뭐야 분명히 내 오는 날인데 조금 넣는다고 고통을 노리시고 그냥 이렇게 진수성차나 드시고 계세요? 한 번만. 안 올 적에 시픔 좀 보느라고. 여기 누가 오자 하는 거예요? 시픔 누가 오자 하는 거예요? 시픔 누가 오자 하는 거예요? 몰라 난 저기 여기. 장모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 압력 넣은 거 아니에요? 그런 소리 같이 좀 말아. 네? 아니 며느리한테 압력 넣는다고 며느리가 여기 데려와? 누가 데려와. 내가 알어? 나는 와서 먹으면 되지. 너는 같이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. 왜요? 몇 점씩 됐어.